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만약 나이가 좀 어렸다면 그렇다면 빠꾸없이 100% 고딩 엄빠에 출연했을 것 같은 그런 똥멍청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알고보니까 남친이 돌싱이였어요 그래도 정때문에 안 헤어지고 너무 슬퍼서 친구한테 좀 징징거렸더니 저한테 걔 멍청한 년이라고 욕을 해요 원지 나보고 멍청하고 못살아서 그렇다면 욕을 하는 친구 당탈 죄송합니다 제 친구 중에 진짜 말을 너무 막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연 끊고 싶은데 그전에 복수 좀 하려구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 취업했다고 생활비로 매달 50만원씩 달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야 그냥 못 준다고 해 아니 지금 그딴 게 고민이야 아니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시니까 부모라서 당연한 거라며 그러는데 어쩌라고 아이씨 원래 없는 집구석이 다 그래 뭐 없는 집구석? 너 지금 말 다 했어? 어 다 했다 왜? 더 듣고 싶은 말이라도 있냐? 딱 이랬었고 또 제 남친이 알고 보니까 돌싱이라서 너무 속상하다 이랬더니 그래서 뭐 당장 헤어져 아니 암만 그래도 그동안 만나 온 정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아니 돌싱인데도 안 헤어지니까 니가 그러고 살지 너 진짜 왜 그러냐? 지능에 문제 있냐? 이러면서 슬픈 사람한테 대놓고 무한을 줘요 또 한 번은 남친이랑 싸우다가 남친이 밥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너무 놀랐는데 이때도 그래요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니가 돌대가리라서 그래 이거 그냥 다 니 잘못이다 아니 이게 왜 내 잘못이야? 야 몰라서 묻냐? 돌싱인 데다가 그런 걸 이제 다 알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못 헤어지고 계속 만난다는 게 뭐야? 나는 이런 꼬라지를 당해도 괜찮아 이런 뜻이니까 돌대가리지 이건 그냥 니가 멍청한 거야 다른 이유는 없다 이러면서 슬퍼가지고 우는 사람한테 면박 주고 그리고 또 하루는 저희 엄마가 등산을 갔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좀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 야 니네 아버지 돈 없어? 근데 왜 놀고 계셔? 당장 나가서 일 하시라고 해 사지 멀쩡하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내가 빌려드려야지 야야야야 그냥 됐으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그지 같은 니네 짓고선 이야기 하지 마라 꺼지라고 다 이런 식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구한테 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따졌더니 뭐? 내가 뭐 틀린 말했냐?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고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제 편 아무도 안 들어주고 야 그래도 꽁꽁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이러고 있어요 제가 입을 열 때마다 무조건 네가 다 자초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거다 네 팔자 네가 꼬은 거고 니네 집구석이 가난해서 그런 거야 어쩌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너는 바뀔 생각이 안 하니까 없으니까 그지 같으니까 그만 징징대라 이러면서 사람을 그냥 대놓고 밟아버렸는데 영 끊을 거예요 근데 영 끊기 전에 복수해 주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네가 계속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가지고 그 친구의 속을 터지게 하는 겁니다 미친 반대가 하나도 없다 추천 추가 하나 더 하고 가요 끌 끌 끌 끌 2번 그래도 그 친구가 아직도 쓴 애한테 일만의 정은 남아있네요 나 같으면 너 조용히 벌써 영 끊었다 어? 쓴 애가 개 멍청하고 못 살아서 그런 거 맞는데 뭐 틀린 말이 없잖아 4번 복수는 개뿔 남자랑 부모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죄행히는 그 친구만 붙잡고 처 징징거리는데 말 곱게 해줘봐야 뭐 달라지는 거 있겠냐? 쌈욕 안 처먹은 게 다 어디야? 5번 그렇게 욕을 쳐먹으면서도 계속 짓고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너 완전 멍청한 거 맞는데? 어쩌라고 이년아 뭐 어쩌라고 도대체 평소 얼마나 징징거렸길래 저런 반응을 보일까? 헐 처음에 부모님 이야기했을 때 친구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니까 바로 알겠다 왜 그랬는지 이 그지 같은 게 징징거림이 계속 쌓이니까 결국 저렇게 욕을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친구라고 많이 꾹꾹 눌러서 참아주는 거네 개 쌍욕 안 처먹은 게 다행인 줄 알아 물론 부모님까지는 그래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그런 남친을 계속 만나는 거 개 한심한 거 맞아요 나라면 이런 쓴이 너무 그지같고 한심해서 그냥 안 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 친구가 보살이네 8번 그래도 그 친구가 사람이 참 되게 의리있고 착해요 다른 친구들은 쓴이가 너무 한심해서 아예 상대를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친구는 계속 쓴이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분명 100% 장담하는데 저 친구도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막 하진 않았을 거야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년아 끌 끌 끌 끌 10번 레알 진정한 친구로구만 너 그 친구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무조건 친구하는 말 잘 들어 나중에 울면서 처 후회하지 말고 아우 이런 미친 개지같은 걸 봐도 요즘 고딩 엄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주작 같지가 않다 제 말이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언뜻 보기에 진짜 주작 같은데 물론 주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제 데이트 폭력 전과에 있는 남친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? 제 남친이요 옛날에 데이트 폭력 전과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스토킹이랑 폭행 상해 이런 쪽으로요 저는 그래도 지금 나한테는 안 그러고 너무 잘하니까 그런 과거 딱히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나거든요 물론 저한테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싸우다가 손찍음을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한 게 있는데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친이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들이 남친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싸우다 보니 실수로 그랬겠지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랑은 잘 맞으니까 봐라 별탈 없이 잘 만나고 있지 않느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남친 너무 좋고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다고 기겁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헤어지라고 난리를 쳐요 너 그놈이랑 계속 사귈 거면 그냥 집을 쳐나가가지고 그놈이랑 살림을 차려라 이러면서요 그래서 지금 막 홧김에 진짜로 그냥 남친이랑 결혼해버리고 살림을 차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물론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남친의 그런 과거에 혹은 또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은 그냥 지금 남친이랑 뭔가 코드가 안 맞으니까 지들이 뭐 때리게 만들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하고 너무 잘 맞아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과거에 실수는 하는 거니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게 나한테 너무 다 잘해준다 이러면 된 거 아니냐 뭐가 문제이냐 하는데도 안 돼요 저는 남친이 찐 사랑이고 이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가 너무 거세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 써본 거예요 너무 고민입니다 나 진짜 지금 남친처럼 정말 좋은 사랑은 두 분 다시 못 만날 것 같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어 알았으니까 일단 좀 더 처맞고 다시 와라 네 꼭 결혼하시고 절대로 방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? 고마워요 3번 저기요 쓴이 너 평소에 좀 모자라다는 말 많이 듣고 살죠 아까 돌식 남친 만나면서 친구한테 개 털리고 징징거리던 거 하나 있었는데 혹시 너 아니냐? 5번 내 딸이 아니라서 다행이네 쓴이 부모님은 참 속상하겠다 딸이 살이 분별 전혀 못하게 커서 말이지 한 번이라고? 야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또 세 번 되는 거야 왜 상습범이겠냐?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? 에이씨 설마 주작이겠지 만약 이게 진짜고 네가 내 딸이라면 바로 머리털 다 밀어버리고 밖으로 못 나가게 묶어버릴 거야 7반 담아 알았으니까 나중에 살해당해가지고 땅에 묻힐 걸 생각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치과 진료나 잘 받아 놓으세요 찾기라도 쉽게 뭐하세요? 빨리 혼신고 부탁하고 같이 살아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절대 헤어지지 말고 반드시 꼭 오래오래 붙어가지고 살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9번 그거 참 대단한 능력이야 어이 썩고 이런 양아치 같은 걸 주고 와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이미 한 대 쳐맞고도 좋단다 고맙지 뭐 알아서 방생하지 말고 잘 살길 바란다 진심이야 이쁜 사랑하세요 남들 시선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사랑한다며 그리고 미리 명복은 빌어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명복은 빌어드릴게요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죠 님의 생명은 하늘이 정해준 거니까 뭐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더라도 원망은 하지 마세요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라 지가 정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게 이겁니다 이게 아마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살면서 한두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명 봤는데요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20대 때 나머지 2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들은 뭐 아니 누가 봐도 개 양아치고 지를 패요 여친이 지를 팹니다 툭하면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래도 좋다고 달라붙어 있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심했던 게 지가 지 입으로 직접 했단 말입니다 내가 맞을만해서 맞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친이 그냥 깡패였거든요 왜 그러고 사냐 물어보면 내가 맞을만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뇌피셜인데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걔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얘는 자기 남친한테 쳐맞는 걸 가지고 그걸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하지 사랑을 확인받는다고 해야되라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죽사발이 되도록 쳐맞고도 다음날 둘이 모텔 첫 끼 들어가고 그리 하더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끊겼는데 아무튼 삶이다 보면 이런 애들 보지 않습니까 남미세들 이게 안 없어져나 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이런 것들이 생겨 특히 요즘에는 똑똑한 남미세들도 많죠 다른 데에서는 다 뛰어나고 똑똑한데 남자한테만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참 신기해 이게 유전자 문제인가 왜 그러지 혹시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고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들은 거 있으면 써주세요